나 김청훈 고3 시절 공부밖에 몰랐다 대학에 들어온 지금은 셰프를 꿈꾸고 있다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 김청훈 현실을 깨닫고 어릴 적 꿈이었던 배우에 도전하려고 한다 누구 서장 남청동 살집? 연기학원에 가야되나? 뭐야? 왜 이렇게 어두워? 뭐야? 내가 외운 찬송가만 몇 곡이고 목마른 사슴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외운 맨대가 아직도 잠겨들어옵니다 그 외국인 몸 앞에서 알랑방구 떨면서 데려가 달라고 앵겨서 가버린 형은 모르겠지만 부부한테 이 돈을 가져다주고 찢었다 찢었다 나 김청훈 그냥 창업이나 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어디 바리스타 같은 기술 배울 곳 없나 음... 아... 됐고... 그냥 연애나 하고싶다 CC가 로망이었는데 나도 못 쏠 탈출 이제는 핑계도 못 대겠네 수업이나 들으러 가야겠다